나를 하나하냐.. greeted Freundamente 이게 뭐해? Greta 아 으 쁘 으 으 으 으 으 으 이리 와대 이리 와대 애교 베이크 털 깎을게 꼬여 털도 애교 자 애교 이제 씻을까? 안 씻으면 졸야겠지 그치? 어머 말 다 알아들어? 씻자 이제? 씻고 맛있는 거 줄게 시원해? 이렇게 긁어 주니까 시원해? 가만히 있네 봉사탕이 있네 봉사탕이 써봐요 음 씻자야 꾸덩을 봐라 너무 안색한다보다 그치 이거 누구세요? 이거 누구세요? 이거 누구세요? 아까 귀요미 어디 갔어? 귀요미 어디 갔지? 우리 오랜만에 목욕했는데 머드팩 한번 할까? 그럴까? 응? 피부 좋아지게? 가을이니까 건조하니까? 그럴까? 안심을 보이는군 안심을 보이는군 우리 베개는 얼굴이 생명이니까 얼굴을 듬뿍 발라줘야겠다 그치? 우리 베개는 얼굴로 먹고 왔는데 그치? 그렇지? 베개야 베개 우리 베개 팩 많이 해서 알지? 자꾸 짭짭해도 이쁘네 우리 베개는 어? 너무 이쁘네? 많이 이쁘네? 우리 조금만 있다가 씻자 팩이 피부에 조금 스며들어야 돼 촉촉하게 알겠지? 엄마 말아줬지? 귀요미 베개는 여기 꼬주물이야? 네 베개 원래 공부에서 나온거야? 아 백이야 너무 안 씻은 거 아니야? 무슨 생각해? 백의 몸에서 나온 거 아니야? 백이 너무 안 씻었나 그동안? 어떡해? 왜 그럴까 그런 표정이야 지금? 그런 생각해? 아니 네가 머드팩 쳐발라놨는데 지금 무슨 소린가 하는 거야 지금? 귀여워 백의 몸에서 나온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뭐지? 몰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엄마가 있어? 엄마 놀리지 말까? 오빠도 짖는다 놀리지 말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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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놀릴게 그럼 씻자 알았지? 으이구 이뻐라 에이 오빠 머드팩 하면 더 이뻐지겠네 우리 이쁜이 우리 백살공주 그래 다 했다 오세요 옳지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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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앙 3주가 됐어. 밥 먹을까? 응. 가자. 애기야 가자. 가자.